전통과 현대적 감각이 어울리지 아름답고 애술성 넘치는 그물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. 면사무소가 금이 가서 안전상 문제가 많이 있지 않나 이런 많은 걱정을 해왔던 이런 부분이 이렇게 면사무소와 또 중대 그리고 면민들이 하는 문화 이렇게 센터까지 포함된 이런 종합건물이 이렇게 완공이 돼서 이제는 오지가 아닌 새롭게 구름군의 면소재지로서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본도 건물이 아닌가 생각하고 셋! 여러분 금방 부탁드리겠습니다. 잘 대단히 고맙습니다. 셋! 여러분 금방 부탁드리겠습니다. 252. 여러분يا 자랑으로лен Entreed corners eled arm quote